오늘 늘 찾아주시는 디파이 농부 조선생님 모시고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신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혁명 ETF가 승인되고 나서 시장에서 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ETF가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비트는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더리움은 왜 이렇게 올라요? 역시 이 블록체인 특히 크리프트 시장이라는 곳은 미대감에 움직이는 시장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나니까 이제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나겠다라는 시장의 기조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과 같이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기대를 그냥 안고 쭉 가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더리움이 과연 진짜 다음번 현물 ETF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된다는 측과 안 된다는 측이 있는데요. 된다는 측은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특히 이제 블룸버그의 ETF 전문 부석가 에릭 발추나스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비트코인 ETF 승인까지 굉장히 온갖 시장의 퍼드들을 막아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한 70% 확률로 ETF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형평성입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동일하게 가상화폐이고 이것들이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도 똑같이 상품으로 취급이 됐었는데 비트코인만 ETF가 되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ETF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 SEC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좀 부딪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있어 때문에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있고 이와 이제 반대되는 목소리로 이제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는 이제 게리 갠슬러가 예전에 한번 이더리움의 증명 방식이 이제 POS 있잖아요. 지분 증명 방식이 이거 증권성이 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 기트코인은 아직도 이제 POS잖아요. 작업 증명 방식이 있고 POS 작업 증명 방식이고 이더리움은 이제 POS인 지분 증명 방식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이더리움이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주식을 담는 ETF도 있으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주식 증권 판정을 받더라도 ETF를 만드는 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그 실시간 채팅창에 우리 조선생님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댓글을 주신 분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이세요? 지인분이세요? 아니 모르는 분입니다. 이제 알아가야죠 이제 매주 이렇게 오후 시간에 저희가 연결해서 이제 조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작년 말에 특집 방송 할 때도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어떤 게 중요할까 어떤 코인이 주목을 어떤 코인에 주목을 해봐야 할까 할 때에 이더리움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렇죠. 뭐 덴쿤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있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4년에 가장 큰 이벤트가 뭐냐 하면 단원코인데 저는 덴쿤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사상 매년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시장에서 새로운 섹터가 열립니다. 투자 섹터가 열려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레이어2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덴쿤 업그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레이어2들이 레이어1한테 지급하는 수수료를 대폭 절감해 주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레이어2들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요. 수익성이 개선이 돼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떤 체인 위에서 열심히 개발하는 분들한테 투자를 활발하게 할 거기 때문에 결국 레이어2의 봄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름이 이제 독특한데 어쨌든 덴쿤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더리움도 좋아지지만 레이어2하고의 관계 때문에라도 관련 코인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 작년 말에 저희 방송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때 이더리움을 조금 포지션을 갖고 가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 좋으시겠네요. 비타민 보다 더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작년 내내 사실 이더가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늘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됐고 반강기가 있고 이더리움은 업그레이드가 있고 레이어2가 좋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은 똑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이 꿈뚫꿈툫하니까 어떤 알트코인들이 좋으냐 이 얘기를 또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더리움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장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번 2023년 11월 달도 시장이 현지처럼 부양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어드랍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에어드랍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이더리움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2024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레이어2들이 수도 없이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GK 싱크도 있고요. 스타크넷도 이제 나올 거고 몇 년 동안 사람들이 기대했던 체인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근데 이 체인이 나왔을 때 이제 에어드랍을 사람들한테 주는 대상들이 대부분 이제 이더리움을 예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은 ETF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상향할 수 있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사서 다른 곳에 예치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좀 알트코인 중에 주목해야 될 게 바로 MKR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메이커다우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발행한 코인이 MKR이고 이 MKR은 거버넌스 토큰인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바로 액면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MKR이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제 쪼개질 거예요. 지금 한 개당 한 2,000불 정도 합니다. 굉장히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하고 액면 분할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자신들의 생태계에 있는 랜딩 프로토콜인 스파크라고 하는 프로토콜에서 또 에어드랍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MKR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MKR, 메이커다오 이게 거버넌스 코인이죠? 네, 맞아요. MKR은 현재 RWA에서 가장 선두로 선두주자인 회사죠. 다이를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데 자신들이 다이를 발행한 자금을 가지고 미국 국채를 다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포트폴리오가 미국 국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RWA에서 선두주자인데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토큰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액면 분할을 통해서 조금 더 거래 활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랜딩 프로토콜의 토큰을 하나 더 발행해서 MKR 홀더들한테 아마 나눠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MKR은 거버넌스 코인이고 원래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번 돈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리얼 월드 에셋 RWA 관련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이 코인 하나가 지금 2,000불이어서 너무 무거워서 액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코인에는 액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식도 아니에요. 이게 예전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와이온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 디파이 토클이 있었는데 총 666개만 발행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토큰 가치가 1,000불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단위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잘 안 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00분의 1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단가를 1,000불 대로 낮췄었죠. 코인은 더 많이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렇죠. 코인을 추가 발행해가지고 에어드랍을 해준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서 가격은 낮춘다? 보통은 티커도 바꾸고 리브랜딩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토큰으로 바꿔주는 걸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지금은 4만 6천 달러 이러는데 2,000불밖에 안 하는 코인이 무거워서 사람들이 매매를 못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좋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으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MKR이 자기네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또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에어드랍도 많이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MKR 말고 또 어떤 코인들이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하나만 더 알려주신다면.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조금씩 꾸준히 꾸준히 사고 있는 코인은 아비츄럼에 있는 퍼포덱스인 벌텍스 포큰을 많이 사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특집 방송 때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단순합니다. 레이어2 붐이 오면은 그 벌텍스 포큰의 가치가 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레이어2들이 많아지면 킬링 데뷔, 킬링 어떤 데뷔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킬링 데뷔을 그러니까 레이어2가 만들어지는 속도랑 킬링 데뷔 만들어주는 속도 이거에 조금 간극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검증된 프로젝트들을 어떻게든 좀 투자를 해서 좀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레이어2들의 경쟁이거든요. 현재 구도가. 그래서 이 벌텍스 자체가 굉장히 러브콜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DYDX하고 이제는 포지셔닝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재단들이 보조금으로 꾸리는 토큰들이 결국에는 DRTX를 예치한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많이 배분이 될 거라서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 선생님 말씀하신 게 요즘 유행하는 폐지죽기 그 연장선이기도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뭔가 기여를 하면 에어드랍을 주고 그게 이제 가치가 있고 이런. 맞아요. 지금 저희 이제 조 선생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 조 선생님 보내드리는 중간에 보니까 제 마이크 소리가 작다고 하신데 그건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부터 어제 특집 방송할 때부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게 있는데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저희 방송 듣고 계신데 좋아요가 24개밖에 안 돼요. 100분이 듣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 조 선생님한테 그 응원의 메시지를 좀 더 많이 주십시오. 보내드리기 전에 한 50개는 받고 가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ETF 미국의 ETF를 거래하지 말아라 이런 조치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있는 우리 조 선생님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왜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게 사실 왜 하지 말라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못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어서 나오실 우리 샌드뱅크의 백군종 이사님하고도 또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조정한 다음에 백군종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네 디파이 조 선생님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마지막 주제가 이제 ETF를 한국에서 거래하지 못한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제 이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샌드뱅크의 백군종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군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사실 특집 방송하는 거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희 최창한 선임 기자님하고 같이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방송 중에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오진성 팀장이 속보라고 하면서 거래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진짜 거래가 안 돼요. 이거 뭐 이러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마 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먼저 결정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세로 들어가서 종합과세 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하게 돼 있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로 세금을 매기죠. 그러니까 세율이 다릅니다. 두 개가.